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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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만 안 될 거 없고 한 두 판 정도 그냥 사실 저희가 마피아 같은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과연 마술사의 눈썰미가 얼마나 지금간 모두가 저희 두 개인가요?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잘했어요. 자, 오늘은 니키님한테 마피아를 한다고 뻥을 치고 과연 마술사는 얼마나 됐으면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지 않을까 못 알아차리지. 얼마나 눈썰미가 빠를지 마피아 게임을 하는 도중 해리 얼굴이 계속 계속 빨개져도 마술사 니키님은 못 알아차릴까? 알아차릴까? 마술사 마술사 깜짝 카메라 시작합니다. 처음 뵙는 생각에 이래도 될까요? 처음 뵙는 생각에 이래도 될까요? 보정이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차? 고등창키랑 근데 마술사 같이 했었는데 사랑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해? 사람 많으면 더 재밌는 거잖아요. 저희가 워낙 팀이 6명, 7명 이러니까 저희끼리 마피아 자주 하거든요. 근데 다른 팀이랑 마피아 한 건 저희 처음이라 과연 우리가 마피아 고인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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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 못하는 거 같아. 자, 저희 바로 한 번 찍어볼게요. 네. 저희 오늘 방금 마술 보는 유형 니키님이랑 함께 촬영을 잘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마피아 게임! 마피아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예! 따로 올라간 영상이니까 두 분 소개 한 번씩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니키 채널에서 매직 페이커 콘텐츠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 매직 페이커 니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니키 채널에서 PD, 편집이랑 촬영을 전부 맡고 있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리엔, 리엔. 리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가끔 나옵니다, 이름. 아, 예. 사실 마술도 언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슬리고 그리고 또는 속일 수 있는 그런 언어의 트릭, 언변이 트릭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마피아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서 저도 오늘 테스트입니다. 과연 먹힐까?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 시작! 자, 어느 사회자로 다행이들. 고개를 모두 치워주십시오. 하지마. 수고하십시오. 의사도 계십니다. 다 지내셨습니다. 아침이 컸다. 갑자기 자기소개? 저는 시민이고요. 아주 선량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티피컬하다. 한국어 쓰세요? 영어 잘 못하고 있겠어요. 다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의심받은 시민입니다. 아무도 있지 않아요, 지금. 진짜 얘기 좀 해봐. 저요? 왜 이렇게? 이 안에 마피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 투표. 하나, 둘, 셋! 세 표다. 마피아가 아닌데 마피아로 지목되다니 분통합니다. 하나, 둘, 셋! 오, 둘. 자, 그러면 드디어 첫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의사 안은 아니죠? 그러면 마피아 죽일 사람. 당연히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흔들한테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뱉은 의사! 보게보다 잘 어울렸다. 적성 전세인입니다. 긴장했습니다. 자세한 iPads 감보하면 아무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 의사 좀 하는데! 나 안 알렸어! 굉장히 여기서 논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랑 각자 한 명씩 찍은 사람은 마피아는 아니에요. 왜냐? 마피아 둘은 이미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몰아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혜리님을 찍어보고 마피아 하면 네 기념이 마피아다! 라는 게! 근데 만약 혜리님을 찍어봤는데 시민이다! 그런 반대로 제가 마피아 할 분류도 높죠. 저는 지금 몰아가게 된 거니까. 아 이제 또 본인의 목숨을 거는 플레이어! 이게 되게 마피아일 수도 있는 게 대상 경우면 시민 하나가 죽으면 마피아가 느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황이 뭔가 지금 몰아가는 게 정치 세계 가위 기능이 마피아이지 않나요?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두 분이서 절 몰아가고 있는데 누가 절 몰아가고 있죠? 혜리님이야, 혜리님입니다. 완전 몰가가 지금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의견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못 갈 거 같은데? 네. 혜리님으로 갈게요. 혜리님 체험을 들어보자. 네. 우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면 사실 마피아는 아니거든요. 저의 변론자 말고 말을 해놔요. 한번 가고 싶어. 아 볼이 굉장히 빨개지어가지고 어.. 볼이 굉장히 빨개지어가지고 어.. 볼이 굉장히 빨개지어가지고 분명 없던 현상이네요. 곤란히 많이 빨개지었는데 근데 시민이라고 해서 억울하다고 볼이 빨개질까? 볼이 빨개졌나요? 굉장히 빨개졌네요 거의 산타존중니다 너희를 보여드리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두 개를 쓰고 싶어요 마피아 일어나서 죽인 사람 반반에 안 돼 야 야 야 그리고 당황하면서 볼이 빨개질까? 당황하면서 볼이 빨개질까? 그냥 빨개질까? 에어컨 줄까요? 많이 넘으신 것 같아요 너무요? 약간 지문하고 팔팔하고 싶다 그럼 왜 이래? 그냥 막 더 죽여야 할까? 오늘 게임 시작하자마자 지투 님은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 메인은 잘 찍었는데? 처음부터 그걸 찍었었는데? 그래서 언니 아 맞네 왜 이래야? 아 그래? 아 제가 하나 둘 셋 오오 오셉 벽까지 오셉 벽까지 딱 한 번 씌울 수 있어요 사실 지투 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 태리 님을 보고 있었다 둘 셋 마피아는 고개를 들고 죽일 사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떴습니다. 어... 밤이 갔다. 얼마나 쉬운 거야. 깨끗할 수도 있겠다. 리헨님만 죽었습니다. 또 살렸어? 의사가 자기 살리는 거 아니야? 계속? 리헨님 찍은 게 나 안 찍었거든요? 니키님, D2, 소정에게 찍었고 아 그래? 나랑 살리기 밖에 안 했어. 더 빨개지. 이거 왜 손에서 불나는 맛이야? 왜? 왜? 진짜 신기하다. 이번엔 빨리 갑니까? 빨리 갑니까?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저는... 천연이 형 아이 신빙입니다. 아, 뭐... 할 말이긴 아니라요. 자 그러면, 행윙님은 죽은 거죠? 네. 마피아! 마피아 고개를 들고 죽일 사람 이번에는 더! 단밤에 해리와 송이가 두 사람 오 혜리는 마피아 얼굴이 진짜 억네 잘 맞췄네 이게 턱 딱 찍었다 묵사에서 턱을 터넣는거야 너무 솔직하니까 하이!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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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냥 제가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아닌 것 같고 맞다고 몰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니까 자 그러면 투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예 자 완료했습니다 고개 확실하게 숙여주세요 고개 확실하게 숙여주세요 계속 쳐주세요 자 라피아는 고개를 들고 등에 사랑 등에 사랑 등에 사랑 등에 사랑 약간 기숙사 후추 자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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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밤에 의사가 단번에 의사가 죽었습니다 지쳐! 지쳐! 지쳐가 죽고 한 사람 병자가 생겼습니다. 병자예요? 네. 왜 왜... 저희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왜 병자가... 왜 왜 병자가... 뭐야? 뭐야? 불길! 매길! 야 카드가... 뭘까요? 펜의 얼굴이 계속해서 빨개지면 마술사 리키님은 알아챌까? 아니 너무 빨리 지쳐가지고... 아니 짠짠을 했어. 눈썰미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우소가 아니에요. 우소가 아니라... 여기... 제가 매직 페이커인데 여기 그냥 페이커죠. 페이커지. 이게 사실 너무나 소름 돋는 몰카 게임 또 마술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몰아서 리스펙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하려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진짜 이 게임에 몰입했어요. 그니까... 너무 열심히 해. 나 이겨야겠다. 나 이겨야겠다. 다시! 되게 잘하고 있다. 아 너무 짜고 있다. 아 너무 짜고 있다. 파다 공장! 자... 와... 잘했어. 잘했어. 마술사 빨간 얼굴로 속이 키 성공! 예! 비키니를 위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빨리 생빨한 버튼 배색이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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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 보고 와. 유튜브 버튼같은... 유튜브 플레이 버튼같은... 구독 버튼같은... 아 재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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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 진짜 끝이죠? 고맙겠네요. 고맙습니다.